청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웹툰스쿨의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롱토브 오늘은 웹툰 작가는 아니지만 사촌업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로 곁에 존재 웹툰 담당자 혹은 웹툰 PD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6분 30초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화가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근황. 근황이요? 바로.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근황을 준비합니다. 저희 만화콘텐츠스쿨의 전공이 두 개잖아요. 네. 일하나 또. 웹툰 만화콘텐츠 전공과 하나는 웹소설 창작 전공. 그렇죠. 웹소설과가 지구 최초로 생겼죠. 네. 웹소설 창작 전공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웹소설 창작 전공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커리큘럼도 탄탄하고 아 그래요? 네. 강의실도 굉장히 예뻐요. 음. 일한다. 일한다. 아무래도 장례대백과를 진행하고 계시는 전혜정 선생님께서도 꽉 잡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재미도 있으시고 주장도 세시고 네. 근데 이번에 이 웹소설 전공이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진행을 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웹툰 쪽의 창의인재 동반사업에서 네. 여러 번 멘토를 했었어요.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어떤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가서 면접을 봐요. 음.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뽑아요. 뽑힌다? 그러면 웹툰 작가 한 명이 많으면 세 명 적으면 한두 명 정도의 분들을 딱 잡고 작품을 준비하고 만드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도운 다음 음. 그리고 마지막에 연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요. 같이. 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아마 10개월 그랬는데 맞아요. 그동안 돈을 줍니다. 매달. 그렇죠. 매달 돈을 줘요. 돈도 생활비가 되게 줘요. 꽤 많이 주더라고요. 100만 원 줬나? 나 그때 기억 안 나요. 나 말고. 그러니까요. 더 드리는 것 같던데? 나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인데 멘티에게. 나한테 주시는 건 별로 없었고 이제 지망생. 멘티에게 저때는 100만 원 넘었어요. 네. 지금은 더 줄 거예요.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받으면서 멘토링 받으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10개월 가까이 넘게 하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맞아요. 매번 이제 주체가 어디냐가 다르죠. 근데 이번에는 웹툰 쪽이 아니라 웹소설 쪽으로 웹소설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네. 청양대 웹소설과가 주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업이 시작된 게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멘토 멘티를 할 것인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멘티 선발 단계인데 3대 1이래요. 3대 2 경쟁률? 네. 3대 1의 경쟁률. 나쁘지 않구만. 꽤 괜찮죠. 꽤 괜찮네. 엄청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게요. 면접 봅니다. 여러분. 네. 이거 면접 봐요. 저 면접 심사 들어갔다가 되게 마음을 짜냈어요. 그래요? 속상하지. 지망생 면접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많이들 도전하시고요. 돈을 받아가면서 트레이닝 받을 수 저는 사실 멘토라는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가 멘토로 어디 참여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멋적다 할까? 약간 트레이너 뭐 뭐라고 할까? 트레이너 같은 정도가 딱 드라이하고 좋은데 너무 인간적으로 막 해줘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멘토 그러면. 멘토 이러면요? 멘토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그 그리스 신화의 그 멘토 뭐예요? 스승, 친구, 아버지, 연인, 라이벌을 한 번에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건조할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아무튼 여러분 웹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많이 듣고 계시니까 창의인재 동반사업 어디서 알아보면 돼요?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창의인재 동반사업이라고 치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치면 웹툰 쪽이 많이 나와서 네. 그렇죠. 그렇죠. 콘텐츠진흥원의 공지사항 쪽을 많이 보시고요. 네. 돈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 물론 트레이닝도 도움되지만 근황을 하랬더니만 네. 아 하나 끝냈다. 근황을 하랬더니 일을 하셨어요. 네. 근황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근황은 네. 원고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서북의 저승사자 양세준 작가님과 함께 어젯밤에 서로 원고를 보여주는 어떠셨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 되게 신랄하게 우리 한번 서로의 것을 얘기해 주자 막 이러셨잖아요. 그래놓고 네. 서로 엄청 예의 발랐죠. 아 뭐야. 저하고 세준 작가하고 워낙 서로 이렇게 훈훈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서로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블링블링 바라보는 눈빛이 오 존경의 눈빛으로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얘기는 서로 했습니다. 저는 많이 못했고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저의 원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다행이네요. 작가들끼리 이렇게 작품 서로 보여주는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신인 작가였을 때는 많이 했는데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맞고 코드 맞는 작가들끼리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거든요. 진짜 근데 보여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죽어버릴 것 같죠. 그러니까 보여줄 때 칭찬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전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요? 나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괜찮은 부분만 얘기해주라 일단. 그럴 때가 있고요. 나 지금 진짜 절박해. 어떻게든 원고가 나아져야 돼. 준비할 테니까 제대로 얘기해줘라. 어제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어요. 좋은 얘기 좀 해줄 거라고 기대한 건 했나 봐요. 실망하셨구나. 근데 아니었어. 농담이고. 너무 납득하는 얘기들을 주로 해줬기 때문에. 납득은 납득이고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픈 거죠.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갚아주면 되니까. 네. 양세준 차기작 두고 봐. 용담이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진짜. 네. 다행히. 오늘 저의 근황과 비슷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작가들과 함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직업이죠. 네. 언제나 늘 원했던 게스트. 저도 너무너무 원했어요. 저희가 웹툰 담당자 웹툰 피디님을 모시고 싶다.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웹툰 시대. 웹툰 담당자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되는지. 맞아요. 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등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없죠. 이 부분만큼 베일에 쌓이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 담당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정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호칭이나 매체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엘 피디님으로. 네. 데스노트에 나오는 그 엘 아시죠? 그 외모를 상상하시면 돼요. 천재적인 외모. 약간. 류크 같은 느낌인데. 아 류크 아니야. 류크라니. 류크의 엘이었나 보다. 네. 여러분 그러면 웹툰 담당자로 일하고 계시는 엘 피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저희 술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진짜. 저하고 같이 오랜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분인데. 점점 범위가 좁혀지네요. 저는 굉장히 마당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웹툰 담당자로서 요즘의 근황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동물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동물 닉네임을 쓰고 있는 피디엘이라고 합니다. 특정하셨네요. 이왕 이러는 거 이름만 까발리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걸로 하죠.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웹툰 담당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러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담당자의 주된 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 쌓아두면 좋을 스펙. 담당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담당자라는 직업의 장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담당자가 살아남는 법. 갖추어야 될 덕목. 작가와 소통하는 방법 등등등을 제가 썼어요. 그 외에 홍란지 교수님이 추가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답변의 레벨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열심히 준비해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냥 대놓고 읽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도 안 그래도 요즘 회사에서 PD들이랑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침 이런 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제해서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지금 현재 웹툰 담당자로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웹툰 담당자는 이제 이직 후에 5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출판 편집자로서는 한 십몇 년 일을 해왔고 만화, 만화를 담당하신 게 또 도합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거죠? 네. 벌써 그렇게 돼가네요. 네. 베테랑입니다.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출판 쪽 만화 편집자와 웹툰 담당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 같은 것도 여쭤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5년간 열심히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을 편안하게 듣도록 하겄습니다. 저는 아이고 편하다 오늘날 진행 편하겄네. 보통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시나 봐요? 보통이요? 보통은 그냥 몸만 오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끄집어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힘들죠. 몸만 온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안돼 안돼 안돼. 준비하시고 아까운데 해야지. 자 그럼 저는 이제 오늘 편안한 경청 자세로 어떤 걸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항목을 워낙 잘 정해 주셨고 저희도 늘 고민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요. 담당자의 주된 업무라는 게 사실 그 담당자 PD. PD라고 그냥 통칭을 할게요. 업계 통칭 용어는 PD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게 됐네요 진짜. PD는요. 안 쓰는 것도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PD라고 안 하죠. 제가 네이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도 PD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제 거의 PD라고 통칭이 됐군요. 사실 이 바닥에 처음 넘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작가분들은 저희를 편집자라고 불렀어요 거의. 그게 출판만화 때의 전통이었죠 약간. 네 그리고 기자님이라고 부르는 작가분들도 계셨고. 박후만처럼. 네 그런데 편집이라는 의미가 이제 점점 웹툰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편집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PD의 업무가 굉장히 넓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플랫폼에 따라서 편집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PD도 있고 그 업무를 작가분께 이제 부탁드리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원고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표준이죠. 많은 경우. 좀 수적으로 많은 매체들이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편집은 작가의 영역으로 나눈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된 업무는 사실 뭐 플랫폼이나 포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인 주된 업무는 일단 좋은 작가분들과 그리고 그 작가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찾는다. 가 대명제로 박혀있어요. 가장 중요한 대명제. 가공처럼. 이거에서 파생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사실은. 이제 큰 전제가 좋은 작가 찾자. 좋은 작품 만들자. 그걸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쫙 나오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PD별로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빨대가 각자 다른 곳에 꽂혀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빨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근데 외들아 와닿으면서도 속상하다.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결이 맞는 본인이 제일 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작품들에 대해서 각자 관심 분야. 빨대라는 표현은 취소할게요.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달라서. 그렇군요. 누구는 동인 행사를 주로 쫓아다니기도 하고. 누구는 SNS를 주로 뒤지기도 하고. 누구는 본인이 알아왔던 작가 분들에게 차기작을 계속 요구하기도 하고. 누구는 청와대학교 졸전을 계속 가기도 하고. 졸전은 기본적으로. 다 가요? 이제 다 갑니다. 관련 대학 전공과의 졸업 전시회는 대부분 간다. 그래서 가면은 당연하게도 각 플랫폼들 담당자들의 명함이 꽂혀있고. 그렇죠. 천하재질 PD대회. 쫙 오시죠. 맞아요. 근데 뭐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PD들이 주로 이제 플랫폼이나 포털 PD들이 주로 갔는데 작년에는 이제 에이전시에 속한 PD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작년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업계 자체가 에이전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작품을 좀 계속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맞물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거기에 출판사 기자들의 명함이 꽂혀있었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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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그 좋은 작품과 작가님들을 찾게 되면은 그분들에게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가 속해 있는 집단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장르 혹은 뭐 좀 더 좁게 말하면 파일 사이즈, 이미지 품질, 배너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모두 작가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연재 준비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연재 준비가 물리적으로 파일이 쌓이는 것, 원고가 쌓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님이 사실 웹툰은 신인 작가님들이 데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과연 주간 혹은 열흘 혹은 2주 정해진 연재 주기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혹은 저희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원고를 주기적으로 잘 생산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하는 아, 연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모저모 따져보는군요. 저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낯간지럽지만은 작가분과 PD의 팀워크가 다져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관계? 신뢰관계까지는 모르겠어요. 신뢰관계, 너무 신뢰하게 되면은 사실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이 인간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주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는 완성도의 원고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연재 준비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보통은 그 상태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보통은 슬라임 상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타협의 원속입니다. 타협의 원속. 뭘 좀 빼자. 배경으로 스케치 좀 써보자. 사실 완성 원고를 받았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모전 원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 정말 업계 용어로 쩌는 완성도의 엄청난 분량의 일화 원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1년 동안 준비된 원고인지 일주일 만에 나온 원고인지를 모르시죠. 여쭤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 원고에 정말 연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공이 들어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현세로 내려오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같이 하는군요.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서로 결별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소통이면 안 되거나 의견이 교표지지 않거나 혹은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요. 인간적 갈등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작가님들이 본인의 작품의 퀄이 내려간다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셀프로 계속 검증을 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가님과 계속 의견을 나눈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 혼자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과연 좋아서 하는 것인가 연재를 빨리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 뵀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지옥인데 그렇죠. 계속 수싸움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힘든다 그때부터. 암튼 네. 일단 작가를 간단히 정리하면 각 매체의 모든 피디들마다 주로 자신이 주시하고 있는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 가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작가를 접선한다. 그리고 그 접선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준비한다. 이거죠. 이게 주된 업무들. 그 이후에 연재가 시작된 작품들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 사람들과 계속 의논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모션? 홍보용 배너를 만든다던가 전면에 도출을 한다거나 하지만 지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혹시 뭐 경합이 붙나요? 경합까지는 아니고요. 자기가 담당하는 작품을 들고 가서 모든 피디들은 자기 담당 작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전면에 배너는 한계가 있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모든 작품들의 수치를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로 업무를 이제 홍보 업무를 만드는 부서들이 생길 거예요. 그 담당자끼리 일기토를 띄우는 건 아니야. 그렇게 다들 상막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아야 한다. 혹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 지금 사회의 무슨 어떤 현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든 노출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작품에 대한 내용을 계속 따라잡고 있어야죠.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작품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작업을 보고 있군요. 당연하게도. 연재 준비하는 과정까지와 연재가 시작된 과정을 작품을 보는 눈이 약간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연재 전까지 계속 서로 밀착마크했던 게 연재 시작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드니까 타임아웃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는 좀 현실적인 피드백이라고 불리죠. 피드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넓어진 의견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각 매체마다 어떻게 작가들을 띄우고 프로모션할 건지를 정하는 나름의 시스템. 자기들 각자의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는 없나요? 전부 있죠. 전부 있어요? 보통 마케팅팀이라고 아마 불릴 거예요.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부서들의 통칭을 홍보팀 혹은 마케팅팀이라고 하는 거죠. 조선생님 갑자기 뜬금포 얘기 좀 할게요. 업계 지금 매체 몇 개 정도 있죠? 대충? 아주 큰 곳부터 완전 신생까지는 모를 수 있더라도 얼추 꾸준히 굴러가고 있는 웹툰 매체 플랫폼 포탈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그거는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얼추 그래도 얼추 사실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순위를 보면 웹툰 가이드나 웹툰 인사이트를 보면 매달 순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데는 사실 열 손가락 안으로 봐야겠죠.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고 작가분들에게 유의미한 뭐 엄밀히 말하면 수익이라던가 조회수로 인한 그런 베네핏이라던가 왜 여쭤봤냐면 국내의 웹툰 담당자 웹툰 PD라고 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웹툰 PD는 국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충 저는 거의 상상의 동물 같아요. 왜냐하면 뽑으려고 해도 없죠.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웹툰 PD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보입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는 거죠. 저희로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경력 직원도 채용해 봤고 제가 자신이 경력 직원이기도 했고 신입 직원도 뽑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계 자체가 빨리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자원을 원하기 때문에 신입 직원을 뽑을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한가운데에 신병을 뽑는다. 그러면 훈련소 사주 갔다 오고 이게 안 됩니다. 바로 총 들고 나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을 최대한 빨리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보통이다. 기본적으로 웹툰 플랫폼들 포털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플랫폼들 같은 경우 웹툰이나 웹소설만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의 기본은 경력 직원들이거든요. 와서 스스로 본인의 필드를 만들고 본인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PD를 뽑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작가분들과 과로 연락을 해서 작품을 받아내고 스무스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홍보나 이런 작품의 밸류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회사는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PD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회사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 직원이 방금 말씀드린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까지 회사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이건 비단 웹툰 업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인 회사 일반적인 기업체의 논리인 것이죠. 일반적인 컨텐츠를 다루는 회사들이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다 들어보시면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바로 한 사람 몫을 하는 그러니까요. 꿈나무 PD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 지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음 좋겠다. 아무래도 이 매체가 만화 전공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매체이다 보니까 저희요? 웹툰 스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저희 방송 작가도 많이 오고요. 출연소설 작가 옆에서도 오고요.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아무래도 저희 스쿨 학생들의 진로를 조금 확장시켜주면 참 좋겠다라는 목적에서 출발하긴 했어요. 청강대 만화과 학생들만 아는 바보 여기 홍란지 교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계속 웹툰이나 만화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보아왔는지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항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예를 들어 더 퀴즈 같은 거 아니에요? 더 퀴즈? 더 퀴즈 앤 포털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 다섯 개만 뽑고 그 이유를 적어봐라고 하면 이거 하나로 이분이 만화를 어디까지 봤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좋아하는지 최근작을 안 봤구만 이런 거 나오겠네요. 최근작을 안 본 분이라면 와서 최근작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만큼이 기업체로서는 소위 말해서 로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매체들의 전반적인 작품들을 골고루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PD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제가 신입 PD를 받았는데 요즘 앤 포털의 신작들 느낌이 어때 그러면 뭐는 어떤 장르를 쓰고 있고요. 대략 어떤 작화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저 나도 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담당자 나 담당자 제안도 받아봤어요. 진짜요? 잘하실 것 같아요. 나 담당자 제안도 받아봤어요. 제 밑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구나. 그곳은 힘들 것 같군요. 또 범위가 막 좁혀지는데요. 그러게. 그래서요? 좋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계속 웹툰계를 어떤 식으로 보았느냐. 왜냐하면 이걸 토대로 작가분들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치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만화를 많이 읽었어야 되는 거죠. 만화를 많이 본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생각보다 글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글을 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글이요? 과거에는 이제 잡지에서 기자를 하셨던 분들은 잡지 안에 기자 꼭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스스로 쓰이는 것 같아요. 단행본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책 홍보글을 쓰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웹툰은 그거보다 더 인내심 없는 사람들 독자들한테 작품에 대한 소개글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유혹한다던가 유혹하는 어쨌든 간에 그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시장의 성격이 있잖아요. 작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작가분과 담당 PD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독자들에게 이 작품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쓸 줄 알아요. 네네네. 들으시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내심 없다는 표현은? 독자들에 대한 비하가 아니고요. 이 시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연극, 문화, 영화, 소설 이게 쭉 있잖아요. 사실 웹툰은 굉장히 엄청난 경쟁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소개글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를 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소비되고 독자들 반응도 바로바로 올라오는 고실한 뜻에서 요즘 세대들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원래 제가 이 롱토뷰 할 때 모든 표현에 주석을 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터링을 해주시는군요. 오해하지 마시라. 아무튼. 사실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은 그런 작품 소개글뿐만이 아니라 작가분들의 대사나 나레이션 을 보았을 때 사실 작품을 독자분들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독자분들이 이 작품을 계속 보아주실지 말아주실지는 초반부에 웬만하면 다 결정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썸네일 보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제목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3화까지 봐주면 감사한 거고 3화까지는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1화 정도 그랬을 때 1화에서 대사가 잘 안 읽힌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땡 아디오스 안 봅니다. 그랬을 때 대사를 어떤 식으로 읽기 쉽게 만들어줄 것인가 사실 여기에서는 이건 약간 출판 편집의 영역이기도 하겠지만 말풍선이 여러 개가 이어지는데 주어가 중간에 바뀌어 있다든지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는다든지 뭔가 그 아무튼 뭔가 그 문장 구성에 있어서 자꾸 틀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입을 방해하면 그런 걸 잡아주는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존댓말을 쓰던 캐릭터가 갑자기 뒤에 가서 반말을 하고 있다든가 왜냐면은 작업을 하시면서 물론 페이지 형태로 콘티를 짜신 다음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스크롤 형식으로 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내려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 네.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중간쯤 되는 분량 몇 회 독자분들이 이 작품이 익숙해졌으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삐끗하더라도 이제 알아서 정보량이 생겨있는 독자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장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됩니다. 허허라 그런 거를 봤을 때 쉽지 않구만 본인이 문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그 문장에 대해서 작가분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정도에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부분은 약간 진짜로 근데 출판 쪽 편집일을 하시던 분이 확실히 유리할 것 같은 업무네요. 글과 텍스트와 친하다 만화 편집자들은 사실 다른 일반 문학이나 텍스트 중심의 편집자들보다 텍스트를 접한 양이 생각보다 적긴 하지만 대사 하나하나 갖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단 편집자이고 PD이기 전에 독자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낼 능력이 있겠네요. 감수성이 훨씬 크고 일단 그럼 만화적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좋네요. 좋다. 만화적 감수성 적고 계셔. 흥란지 계신 알려줘야지 학생들한테 감수성 적는다. 만화의 대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 그쪽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화를 많이 보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로 의견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입 PD를 뽑던 경력 PD를 뽑든 간에 그런 문장 능력이나 만화를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를 그런 걸 계속 이제 수집을 하고요. 면접에서 수집하세요?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는 보통 이분이 사회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바닥의 생리를 어떻게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 너무 모르면 그건 마이너스겠군요. 당연히 그게 작가분들에게 힘이 못돼줄 경우가 있어요. 작가분이 이러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담당 PD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못 거르는군요. 이제 작품이 완성이 돼서 연재 시작할 때까지 분량이 이만큼 쌓였는데 미리 보기 포함해서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작가분이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이 소재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PD가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계속 피드백을 줬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인지를 하면서 실제로 젠더 감수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PD도 작가도 자신의 작품을 갖고 있는 젠더 감수성이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되게 따져봤어야 됐고 따져보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확실히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경우 많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만화에 푹 빠져있고 만화에 관심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나 아니면 지금의 집중된 어떤 이슈들을 바탕으로 거기에도 열려 있으면서도 만화를 많이 보고 웹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렵네. 굉장히 그 약간 레이더망이 버드아이즈 뷰라고 할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뭔가 시사상식 이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넷플릭스도 열심히 봐야 되고 어벤져스도 보러 가야 되고 와 정말 트위터도 트위터도 하셔야 되고 인스터도 하셔야 되고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열려있는 진짜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슬슬 겁나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넵툰 PD 못하겄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까 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본인이 해오던 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잘 연결시키면 돼요.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하군요. 요즘 SNS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그렇죠. 영화 안 보시는 분들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무슨 특정한 이유 때문에 SNS를 안 해오던 사람이라면 웹툰 PD를 할 거라면 SNS 정도는 좀 봐두는 게 좋다. 이런 톤으로 들으시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웹툰 PD를 하게 되면 SNS에 있는 분들을 안 모셔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적어도 검색 방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일을 알고 맞네.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실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흐름을 끊나요? 좋아요. 학생들이 이런 것도 물어봐요. 교수님 저 웹툰 PD가 되고 싶은데요. 혹시 외국어 잘해야 되나요? 중요하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필드 본인의 관심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웹툰 PD 중에 현재 특정 장르에 이러이러한 트렌드가 해외 작품들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근데 그 해외 장르가 해외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한국보다 한 몇 개월 정도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알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외국어를 알면 좋다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우대사항으로 뽑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화가를 할 때도 외국어가 좀 익숙하면 이득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자료 찾을 때도 그냥 검색할 때도 그런 면에서 외국어 잘하면 당연히 좋다. 근데 못하면 안 뽑히나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다른 장점 피스 덕목은 아니다. 다른 장점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면 된다. 일단 한국어는 굉장히 잘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고 언어와 소통 쪽은 확실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만화 출판 편집자는 사실 대부분의 해외 만화라고 하면 일본 쪽에서 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일본어 능력자들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대하는 그런 풍조는 있었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툰이 지금 일본 만화 일본 웹툰 미국 웹툰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없어도 됩니다. 파생질문으로 자꾸 제가 저희가 중간에 준비해 오신 틀 사이사이에 질문해서 죄송한데 파생질문으로 요즘에 이제 웹툰 플랫폼들이 각자 어느 정도 볼륨 이상 커진 웹툰 플랫폼들은 당연히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자기 작가님들을 외국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소개하는 나라 쪽의 언어 구사자가 신이 피디로 희망을 하면 좀 우대가 되나요? 아무래도 확실히 아무래도 아마 해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포털들은 그쪽 담당자들을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해외 법인으로 보통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영어 능력자들이 모여있거나 일본어 능력자들이 모여있거나 혹은 중국어 능력자들이 모여있는 부서들이 대체로 있고요. 웹툰 PD가 그 한국 작품을 담당하고 있는 웹툰 PD가 그 모든 언어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지명하시는 여러분 학생들 내가 만약에 일본어나 중국어나 뭐든 좋으니까 하나 언어를 잘한다 그거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좋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본의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EBS가다 EBS 너무 교육적인 거 드링드링 제가 너무 딱딱하게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을까? 이분 사실 되게 부드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엔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그것은 저 원고 때문이고요. 맥북 속에서 원고 일단 스펙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스펙이요? 너무 일상용어가 돼서 이제 왜냐면은 사실 웹툰 만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PD 포지션에서도 그렇죠. 만화 애호가로서 살았던 분명히 정체성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덕업일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와 만날 기회고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장점 단점에 또 알군요. 역시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 하나 채우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화가를 지망하거나 만화를 많이 그렸던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편에 어? 나는 만화 PD도 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한 줄 한 줄 채우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하면서 좌절을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런 데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 사실 PD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저희가 작가분들에게 뭔가 자료를 받을 때 물론 가장 작품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형태는 원고겠죠. 그 이전에 콘티가 있겠고요. 완전 원고가 최고죠. 하지만 시놉시스를 봐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작성하는 걸 굉장히 더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놉시스를 몇 년간 계속 작가분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좀 저도 저 나름대로 처음에 시놉시스를 굉장히 좀 허드를 높게 잡았었다가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제가 정말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수많은 PD들 중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범위를 좁혀드렸더니 작가님들께서 시놉시스를 굉장히 좀 편하게 작성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거 너무 어려워해요. 저런 PD 만나야 되는데. 진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적는 것도 저는 시놉시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의도처럼. 그래서 사실 공모전들이 있잖아요. 공모전 참가 신청서 보면 작품 기획 의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채용 의도. 지원 의도. 지원 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류들. 이제 시중에 많이 널려 있는 그런 서류들을 보시면서 뭔가 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죠. PD가 된다는 게 말하자면 대비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로서 대비하는 게. PD로서 입사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다들 쓰는 시기를 저도 한대 가운데 거쳐왔고 저의 주변은 전부 다 기업 입사를 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스펙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 자체가 약간 좀 차갑지만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한 줄 쓰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20대 초반 중반까지 내가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뭘 이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심플하네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경력자는 이력이 많고요. 보통은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력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격증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검증된 자격증 같은 걸 이력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내가 접근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나의 이력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따서 이력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만화업계나 만화피리 쪽은 그런 검증된 자격증들 말고 다른 종류의 능력들을 검증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그게 뭔지 대충 아시겠죠? 내 삶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흔히 자기소개서고 내가 어떻게 작가들과 소통했는지 내가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결국은 이 업계 쪽에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되겠죠. 사실 만화 전공자분들 중에서 우선에서 웹툰 PD를 채용하는 프로세스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우대 우대죠. 우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화 전공 학교에만 공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유인 즉슨 만화가분들이 데뷔하시거나 작품을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전공자의 시선으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만화 전공자 출신의 PD도 여럿 만나봤고 실제로 그분들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작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핀포인트로 조언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작가님 지금 갈아엎고 싶으시죠? 라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갈아엎고 싶은 시기입니다. 맞죠?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요. 그냥 작가님 하세요. 저는 작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전공자 출신 분들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전공자 출신 분들이 지금 웹툰 PD들 중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본인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들을 늘어놓고 그곳에서 뭔가 공통분모라던가 아니면 트렌드라던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의도적인 그 사회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목표 지정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작가가 될 것이다. PD가 될 것이다. 그래서 PD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물론 본인의 그림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어떠어떠한 부분 작품의 스토리를 짜는 데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혹은 언제 갈아엎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샘플을 쌓아 나가는 거죠. 본인의 머릿속에 통계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각 이 수많은 웹툰들 작품들을 보면서 본인의 기준을 만들고 뭐 지금 예를 들어 들으시는 분 중에 누가 어느 학교에 무슨 무슨 만화과 학생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교수님한테 조롤 작품을 내기 전에 꼭 나를 거친다. 나의 조언을 받고 가면 항상 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너무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만화가 싫어졌어. 근데 역시 여전히 보는 건 너무 좋아. 모든 만화 다 보고 싶어. 근데 작업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담당자 PD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 전공자 출신 분들이 첫 번째로 겪게 되는 그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기업 문화나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그 사회성 네 뭐 이거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경향성이라는 건 언제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도 본인의 작품 세계 본인의 창작 세계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 스스로를 단련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게 됐을 때에 혹은 그 특징이 드러냈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연결이 안 될 때 심플합니다. 프리랜서 형으로 살아온 사람이 회사 직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데서 오는 압도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있게 되면 그 발동하는 굉장히 힘든 장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다양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 및 인턴 등의 어떤 회사 문화를 겪어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스무스한 일일 텐데 그렇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조금 이제 적응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 일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최근에 봤을 때 그런 웹툰을 다루는 기업들이 공개 채용도 이제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들 인력에 목마른 회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그 수시 채용 페이지도 아마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수시 채용은 대체로 즉시 전력을 원하는 경우가 좀 많고 등장 죽겠으니까 경력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모든 회사는 다 경력직을 원합니다. 심플하네요. 그러면 경력은 어디에서 싸는 거죠? 그것은 신입으로 들어오셔서 신규 채용이 떴다는 거는 우리는 신입을 채용할 여력이 있다라는 회사의 선언이기도 해요. 두 가지 내용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이 있다면 공개 채용은 어떤 시즌이 있는 건가요? 시기? 보통 기업들은 취업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공채 시즌이라고 하고 봄, 가을에 추진생들이 봄, 가을에 추진생들이 쫙 가잖아요. 이쪽 업계도 마찬가지입니까? 대기업들은 그것에 맞춰서 하겠죠. 근데 이제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 구성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고 정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결원이 생겨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유동적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수시 채용이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되나요? 아니면 잡코리아나 이런 데 올라오나요? 수시 채용은 말 그대로 공지가 뜨는 게 아니라 공개 채용 이외에도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분은 이러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검토 연락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 메일을 보내면 검토하겠다. 회사는 낭중지출을 원하고 있다. 주머니 속에 손긋 같은 분이요.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내라. 그런데 저희도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분을 만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선들 및 능력치가 이분이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분께 연락을 드리게 되겠죠. 좋습니다. 다만 약간 다른 건 있어요. 나 같은 인재를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좌절됐을 때 있어요? 최근엔 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다짜고짜 회사로 찾아오셔가지고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분을 그분이 일요일 날 오셨어요. 네? 일요일 날 근데 회사에 왜 계세요?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딘가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였군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문장 구사력이 좋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소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귀가하시면서 인터넷에 거만한 기업같이 라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거만한 분이군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되게 훌륭한 덕목일 수도 있어요. 탄탄한 자존감 회사는 능력을 먼저 보지 태도를 보지는 않는 태도는 이제 입사 이후에 기업 내에서의 태도를 더 보겠죠. 그렇겠죠. 물론 면접 볼 때 그분의 태도 왜 태도를 하필이면 영어로 쓴지 모르겠는데 다들 에티튜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그런 몇몇 단어들이 있죠. 계피와 시나몬처럼 태도라고 안 그러고 태도라고 하면 뭔가 그러게요. 굉장히 찍어 누르는 느낌이고 태도라고 하면 선생님이 혼내는 느낌으로 너 태도가 그게 뭐냐 계피같이 약간 더 새깡맛이 훨씬 많이 나고 맵고 에티튜드라고 하면 일에 접근하는 방식 라이프스타일 대화에 임하는 어떤 자세 통증이잖아요. 통증. 기본적으로 웹툰 기업들은 아이티 업계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작가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가끔 되게 어려운 말들을 보내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프로세스. 저희는 디벨롭이라는 편을 쓰더라고요. 디벨롭 많이 쓰지. 디벨롭은 회사에서 기획팀이나 많이 쓰잖아요. 아이티 쪽에서. 그런데 작가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디벨롭 해갑시다. 그러면 네. 라고 답변이 오는 경우들이 왜냐하면 다른 필드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분들 아무튼 네. 서로 간에 이 용어 차이에도 이해가 필요하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자님이 나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죠. 네. 원래 이렇게 전공했던 그 분야가 워낙 다르니까 용어를 좀 더 익숙한 사람이 있고 덜 익숙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들이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내 동인에서 썼던 덕후 용어를 잔뜩 써보시면 담당자들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더 알아듣는 담당자를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언제나 예변이 있으니까. 자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전만 그런가요?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지금 홍란지 교수님 완전 헌터의 눈빛인 거 아세요? 그리고요? 모든 걸 모든 걸 뽑아가겠다. 진짜 저 정말 이런 궁금증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올 때마다 뭔가를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확인받은 바가 없잖아요. 제가 담당자님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작가도 아니고 근데 막연히 저에게는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식의 기대감으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그래서 진짜 어떤 때는 정말 피디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지 이 가이드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피바피 피디 바이 피디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피디님들 간에서도 피디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왠지 뭔가 한편으로 안심이 되면서도 좋습니다. 일단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만화 전공하시면서 이제 범위를 좁힐게요. 만화 전공을 하시면서 피디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분은 정말 내가 어떻게든 간에 대비를 시켜서 같이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제아의 고수들 소위 말하는 존잘님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 정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좋아요. 야 그거 재밌네. 그러니까 거꾸로 봐라 이거 이건 거죠. 회사 입장에서 신입 피디를 뽑는데 어떤 피디가 와서 그런 어떤 특정 영역의 제아의 고수들에 관련된 자기의 네트워킹과 정리된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들고 왔어. 그러면 이제 확 가산이 된다. 그분은 이미 경력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존잘님들 리스트와 함께 이 작품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하지 말고 이렇게 써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그 글 내용이 너무나 시놉시스처럼 잘 정리되어 있어. 그러네. 그분은 이미 그 서부의 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라인까지 뽑아왔어. 바로 섭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그 본인이 지원하는 그 기업에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맞는 형태의 그런 아직 본인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작가분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고 있는다든지. 이 부분은 확실히 전공생들이 유리하겠네요. 그러게요. 그쪽 풀에 자기도 있었으니까. 전공생 분들도 유리하지만은 소비로들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로라는 표현 괜찮나요? 소비로? 소비로죠. 제가 소비로이기 때문에. 네. 소비로들은 굉장히 지금 세대에서는 소비요정들이요. 굉장히 본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소비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주먹국으로 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마블이나 DC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전공생이다 혹은 소비요정이다 싶으면 잘 들어보고 싶죠, 이거. 와, 정말 유익하네요. 어느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아유, 못 듣죠. 아유, 못 들어요.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은 문장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은 담당자, PD도 사실은 누군가의 광팬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날을 꿈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야에 아직 원석이든 혹은 완성된 이미 경력 작가분이든 간에 본인이 그분과 함께 작품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작품을 디벨롭하고 세상에 선보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더 많은 사람을 회사는 선호하겠죠. 오, 좋습니다. 중요한 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것이 이제 웹툰 PD라는 직종의 큰 정체, 실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항목은 뭐예요? 너무 편하게 하시는데? 아, 너무 편하다. 나 뭐 중간에 이어붙이고 이런 거 좀 안 하라고 하네요. 다음 항목 읽어주세요. 담방자의 장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웹툰 PD라는 직종의 장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분의 광팬인데 그분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남들보다 미리. 이건 사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아, 맞네. 단점을 수치겠다. 임금님 기준 당나귀기 이래야 되잖아요. 엔디게임 본 저 같은 마음 지금. 말하지 마시라고요. 케빈 파이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케빈 파이기 같은 말을 했나요, 제가? 아, 그치. 나는 이미 봤지, 뭐. 어, 맞아. 그런데 작품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 내용이 주기적으로 주간 연재된 그 형태로 독자들한테 선보여질 때 어느 부분에서 독자들이 이탈할까, 계속 붙잡고 있어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조금이나마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작가분들과 이야기할 때 아마 제 담당 작가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저 양반이 또 제발 회상 좀 그만 쓰고 빨리 좀 현재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또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왜냐하면 독자분들은 작품이 과거로 오래가 있으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던가. 캐릭터의 성격이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작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가분께 뜬금없지 않은 의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PD에. 이제 좀 중요한 걸 치사하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면 PD는 아까 만화에 대해서 꾸준히 보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독자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 계속 촉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만화가 나갔을 때 댓글창의 전반적인 온도와 반응의 방향성은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하고 작가에게 알려주고 이 방에서 이걸 이제 PD가 하는 건데 본인의 이제 독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독자력뿐만이 아니라 댓글이라는 자료는 작가분도 볼 수 있고 독자분도 볼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PD는 회사의 자료를 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작가분들에게도 제공이 되겠지만 조회수나 수익이나 특정 회차의 특정 수익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마이크로하다는 편을 쓰거든요. 더 마이크로한 접근이 가능해요. 업계 용어의 특징이에요. 외국어가 많습니다. 외국 잘해야겠네. 굉장히 뭐랄까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가분께 설명드리는 파트도 존재해요. 실제로 제 담당 작가분 중에 어느 분은 일부러 어떤 사건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한 회차가 업데이트된 날 조회수나 수익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본인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신 캐릭터의 등장, 캐릭터의 퇴장,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사이다 사건 발생 혹은 그걸 위해서. 계속 고구마를 먹이는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토대로 작가분께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작가님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런가요? 약간 기대에 갑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작가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신나는 작업일 수도 있겠어요. 미리 보는 데에 대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신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데이터가 막 보여. 인생 이장. 네. 데이터가 보여서 이거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게 그 이론에 맞춰질까?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실험인가요? 아닙니다. 작가는 해볼 수 있죠.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포지션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죠. 조언 역할이 아니라 창조자잖아요. 기획자 같은 역할을 본인 작가분이 본인의 작가분이 본인이 스스로 기획자가 되는 그런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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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PD와 작가분의 경계가 살살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PD는 더 많은 정보를 봅니다.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또 장점. 또 장점 뭐 있어요?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건 단점이기도 해요. 단점 같은데요? 아무래도 단점인데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 업계에 입사하기 전에 메신저 친구 목록이 두 자릿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입사하고 약 1년 후에 그게 한 500명까지 늘어났어요. 500명. 그분들이 불철주야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외롭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시는 거 아니죠? 비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존재할 작가님들도 계시고 업계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회사 사람들도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고 계속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의견을 교환하고 이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고역스럽고 나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좋은 분들은 사실 어느 지점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한번 봉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반응법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모든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웹툰 PD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웹툰 PD라는 업종이 일반적인 기업체의 사원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특수부대 느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외로울 틈이 없답니다. 외롭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의 이름을 수집하는 게 취미인 분들. 이 직업을 가지시면 몇백 개를 수집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메신저의 대화명을 그렇게 잘 읽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대화명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중 적어놨더니 정말 귀신처럼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 중인 작품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휴가 중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점 파트에서 나오나요? 그렇죠. 단점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궁금하네요. 그것도. 슬픈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트렌디한 업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 산업의 거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느낌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따라잡다 보니까 굉장히 두뇌가 말랑말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말랑말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노화 속도가 좀 느린 느낌이 있어요. 기부탈 아닌가요? 뇌를 많이 써서. 외모가 아니라 저는 제 동년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제가 말하는 표현과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 이런 것을 이해를 전혀 못해요. 네네. 확실히 달라요. 약간 우쭐해요. 나는 생각보다 젊어. 난 젊은 감각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보티콘 날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청취자분들 중에 전공생인 분들은 딱히 공감 가지 않을 만한 장점입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지금 젊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계속 젊은 상태로 살 수 있다. 맞네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느리게 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좋다. 이상한 데서 갑자기 홍쌤이. 역시 나 전직을 해야 되나. 이직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작가분과 함께 어딘가에 행사에 가서 만화 관련 행사에 가서 있는데 마침 제 동년배. 다른 직종에 일하는 동년배가 그 행사장 지나다 저를 본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작가분이요? 아니요. 그 친구가 어떻게 저런 행사에서 이런 작가분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냐라는 거를 굉장히 유해하더라고요. 본인은 사회를 은퇴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 나이가 살짝 나올 수도 있겠네요. 되게 어려 보이신다 그러면. 사라인은 증인. 이거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본인이 속한 기업의 연제작들은 무료로 볼 수 있다. 무료로 볼 수 있다. 이야. 제일 좋다. 이 사람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기업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공유할 수는 없다. 공유할 수는 없고. 하지만 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봐야죠. 그런 공포가 있어요. 물론 전체 회의를 거쳐서 소위 말해서 편집회의라고 불리는 그런 걸 거쳐서 모든 구성원이 작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집단도 있겠지만 어떤 집단들은 다들 본인이 작가분과 매치업 돼서 작품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작품을 준비하는데 보통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아니면 1년도 걸리는데 오픈하기 전주에 똑같은 소재의 작품이 뭔가 하나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다. 그걸 위해서 계속 작품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그거 너무 무섭다. 신작이 올라왔으면 그거는 웬만하면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업체에 따라서 사전에 공유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들은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명한 말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건 장점이자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재밌는데? 또요? 없어요? 뭐 약간 좀 뜬구름인데 만화계의 전반의 트렌드를 자위반, 타위반으로 계속 알고 있게 되죠. 그렇죠. 현재 만화계의 어떤 이슈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뭔가 논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안 좋은 쪽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쪽도 알겠죠. 좋은 쪽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어떤 작가님이 등남을 하셨다. 그런 거 말고 얼마의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렸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어떤 플랫폼에 어떤 작품이 드라마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가더라. 그래서 문화 소비자들이 이러이러한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나도 그런 기획을 해봐야지. 알 수도 있고 아름아름해서 어느 업체가 어떤 장르를 굉장히 투자를 해서 키운다더라. 나는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혹은 나는 벽원 피해야겠다. 그런 것을 이제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엘피디님과 함께 만화피디가 거의 만화와 함께 한 20년 가까이 살아오시고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웹툰 피디로 사신 엘피디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웹툰 작가를 어떻게 하면 웹툰 피디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장점은 이 정도인데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뭡니까? 단점인가요? 애로사항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있겠죠. 네. 단점이라고 생각하기엔 애로사항이 맞는 단어인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적게 되는 난점들 네. 아까 장점과 맞물려서 이제 작품의 내용을 미리 알게 된다도 단점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것도 누구에겐 장점이지만 누구에게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저도 어쨌든 간에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웹툰 쪽 만화를 모티브로 한 기업들을 계속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일반적인 기업 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고 기본적으로 회사는 본인이 구성원이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실적을 내주길 바라는 느낌도 있고요. 진짜로 약간 그 스타트업의 느낌이 강하게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도 만약에 그런 업체에서 웹툰 업체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과연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업체가 만화여서 점프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완전 다른 업종으로 갔을 때 적응이 잘 될 것인가 그럴 것 같아요. 업계의 특수성이 너무나 확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이 일과 맞는지 아닌지를 최대한 빨리 뭐 이건 비단 만화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냥 관성에 의해서 일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직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실적을 내라라는 얘기는 좋은 아까 얘기했던 그 대전제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작가를 많이 모셔오고 좋은 작품을 실제로 많이 런칭하고 그 작품이 반응이 좋고 이 삼박자가 곧 그 담당자의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서 해봐라. 어떤 시험물 보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식으로 승진이 되는 직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호봉 쌓이고 오래 버티며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PDE로 돼서 경력이 쌓여서 실제로 점프 같은 업계에서 몸을 옮기게 된다고 했을 때 아마 높은 확률로 그 업계 옮기게 되는 업계에서 첫 번째로 날라온 질문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뭔가요? 누구누구누구를 모셔와라. 점프라는 게 뭐예요? 이직인데 동정업계에서 이직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무조건 아마 그 작가를 모셔와라. 전에 속한 집단에서 누구누구의 담당을 했는가 물어보게 될 테고 그게 굉장히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점프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자산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하는 거죠. 자산일 수밖에 없지만 되게 복잡한 기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작가 입장으로 듣게 되니까 저는 내 담당자가 다른 매체로 갔어. 거기서 연재를 해보제. 동시연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다. 예전처럼 작가 독점의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플랫폼이든 포털이든 간에 그냥 거대한 하나의 잡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그 집단 간에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연재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랬을 때 전열령 작품으로 굉장히 독자 반응을 잘 지켜보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 포털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장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강력한 장르적 특성을 발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플랫폼에 가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이동이 그렇죠. 쉽지는 않으시죠. 각 업체들이 다 작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자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이동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몸을 옮겼을 때 그 작가님과 아쉽게도 작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지만 그런 작가분들을 어떻게든 모셔서 제가 지금 속한 집단에서 연재를 하시게 만드는 게 PD의 능력 중에 하나겠죠. 설득이 되든 그분이 갖고 있는 사실은 장르적인 욕심 혹은 지금 속한 집단이 아닌 제가 옮겨온 집단에서 이분이 정말 잘하실 수 있을 만한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분들께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또 여러 사항이 있나요? 트렌드 캐치를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 문화비용 책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어디 가고 여러 가지들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넷플릭스를 정기결제를 하고 왓차를 보고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는 콘텐츠 이거는 약간 강박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는 떳떳한 소비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비용을 발생시켜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경쟁사의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결제를 해보면서 체험하고 체험하고 그곳에 장점이 있으면 제가 제가 속한 집단에 그거를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아 그러면 막 되게 신기하네요. A 매체 담당 PD 사무실에서 B 매체 웹툰을 보고 결제하고 있는 걸 뒤에서 상사가 보고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한다고 할 거예요. 아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너 월거주면 갔다 봤죠 인마. 그쪽에 갔다 오잖아. 그럼 지금 이거 되게 좀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그냥. 네. 그럼 지금 현재 모든 플랫폼 아니면 포털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과금 시스템은 뭔 것 같으세요? 오오오. 궁금해서. 하긴 이건 지금 제일 과금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성인입니다. 아. 그거는 뭐 진리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아주 손쉽게 돈을 쓰게 해주는 시스템. 그렇죠. 성인물. 그냥 다른 거 없이 성인물. 아 참. 그것에 굉장히 솔직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웹툰 가이드였나 웹툰 인사이드였나 그 기사에서 그 각 매체별 매출 그래프가 또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저나 만화애호관님이나 박이나 부서자님 같이 보면서 너무 투명하게 그것이 드러나서 속상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투명하게 부진을 면치 못하는 매체들이 많은 시즌에도 홀로 천장을 뚫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네. 그거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진리였습니다.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예요. 네. 성인은 무조건 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한국의 진리가 아니고 지구의 진리입니다. 지구의 진리입니다. 현생 인류의 문제예요. 문제라고 말하는 거 좀 이상하구나. 아무튼 현상이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빼고요. 장르 빼고 과금 시스템. 성인물 빼고 얘기하자면 과금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매체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이거 드라이하게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네이버. 기다무 아닌가요? 카페에 기다무. 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음. 아. 그치. 돈을 잘 쓰게 만들어놓으셨죠. 네네네. 잘 쓰게 만들어놨지. 네. 근데 또 미리 보기도 네이버에 또 미리 보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음. 그쵸. 그건 그렇죠. 아주 손쉽게. 근데 문제는 거기는 또 내 돈이 여러 포켓에 들어가 있어요. 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 코인 네이버 쿠키 쿠키. 내 개인 계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게 줄줄 새는 느낌. 음. 지금 애로사항을 막 듣고 있습니다. 왜 애로사항이 더 많죠? 슬프네요. 아니 원래 직업인은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쵸. 직업인이니까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 직업인. 일단은 이거는 본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본인이 속한 업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인 덕질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장르 편식은 PD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러이러한 장르를 해라라는 게 오면 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굉장히 당혹했던 경우도 있고 그럼 그 어떤 특정한 장르의 덕질을 아주 깊게 해온 사람이 그 장르 쪽 담당 PD로서의 스페셜리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득실을 따지면 시리즈 많다. 그 장르가 천연만년 잘나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장르만 다룰 수 있는 PD다 아니다 를 봤을 때 그 장르만 다루는 PD는 언제든 대체가 될 수 있군요. 그렇게 메모리 차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장르를 다루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냥 다음 날 책 한 빼고 막 갔는데 없고 막 너무 클릿이 아닌가요? 격보고 이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장르나 그런 걸 보는 눈이 좀 묽어지는 거 아닌가 그 눈에 허들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인의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괴로운 장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장르가 힘을 얻으리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들고 파야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도 비애를 그렇게 막 즐기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비애를 많이 봐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됐을 때 피곤해하는 걸 봤거든요. 본인의 어떤 취향과 선호와 무관하게 업무로 왔을 때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게요. 열린 마음이 중요하네요. 준비한다고 되나 이게? 일단은 처음 시작하시는 PD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넓게 봐라와 하나를 들고 팔아라는 걸 봤을 때는 고민이 되지만 그분의 능력치가 처음부터 좀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들고 파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경력이 쌓이고 이 문화 전체 웹툰계 전체의 트렌드가 점점 더 변화가 되고 이럴 때 아마도 본인이 가장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저 장르도 봐야 되고 이 장르도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확실히 지망하고 있는 분의 캐릭터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훨씬 내가 잘할 수 있는 특장점 하나를 먼저 가진 뒤 그걸 가지고 뚫고 올라가서 나중에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반적인 밸런스를 무기로 삼아서 나중에 특장점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 내 캐릭터 뭘로 뽑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으니까 그렇네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애로사항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일단은 대다수의 작가분들이 가장 업무가 잘 작업이 잘 되는 시간은 밤이겠죠. 왜 그러는 거야? 나 새끼. 그런데 기업들 중에는 탄력적 근무제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만 일하면 된다라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분들은 택시비를 내고 가야 되고 그렇죠. 회사는 계속 택시비를 내주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 뭐 대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노동법상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서류를 작성해서 원래 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하는 이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퇴근한다. 끝나지 않는 업무. 그리고 어 집에 집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가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슬픈 이야기 어떤 겪으셨습니까? 어 바르셀로나에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족 대가족 성당 앞에서 원고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나 근데 그거 나름 운치 있다고 말하면 여기서 땀 맞겠다. 죄송합니다. 뒷얘기가 더 있습니다. 네. 원고 두 개 보고 그날 데이터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머나 아이고 지도가 로딩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까지 어머 찾아가야 되는 어떡해요? 와이파이가 되는 곳으로 찾아가려면 지도가 필요해. 네. 지도가 로딩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무슨 드래곤볼 레이더 찾듯이 어머 와이파이가 뜬다 안 뜬다를 보면서 대박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대단하시다. 슬픈 얘기네요. 진짜 슬픈 얘기네요. 일단 연재 중이신 분들이 타임 리믹이 생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뭔가를 요청해 오셨을 때 제가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그럼요. 큰일 나니까 또. 작가 입장에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의견을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회신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무섭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고 담당자들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응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슬픈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뭔가 작가분과 미리 이야기를 좀 해놓는다던가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인데 물론 웬만하면 연락 주시면 연락은 받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평소보다 늦어진다. 소통.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 기간 중에 발생할 만한 큰 건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의견을 좀 드릴 수도 있겠다.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위험하다. 가정의 평화는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작가님. 이렇게 하는 거지. 혹상하네. 이거는 연재 중인 작품이 그렇고 뭔가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작품이 갑자기 오류가 나서 안 보입니다. 작가분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락이 옵니다. 혹은 뭐 과금 결제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발생했다.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보다 작가분과 평상시에 계속 이야기를 해온 사람은 PD이기 때문에 작가분들을 대하는 에티튜드에 대해서도 PD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담당자들이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무서운 한 문장이 그거래요. 트위터 보셨어요? 그거 제가 들어도 뭔가 무서운데요. 그거 저도 들어봤는데 저에게도 트라우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1타 4P 저는 P는 아닙니다. 그래요. 담당자님 트위터 보셨어요?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말했고요. 지금 이제 전반부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직업인가 후반부는 좀 상세한 이 직업의 이모 전모를 말해봤습니다. 혹시 더 준비해 오신 얘기가 있나요? 저희 녹음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신 항목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뭔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아 네. 소통하는 방법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녹음 시간 끝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적인 형태 웹툰 기업들은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체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말 케바케입니다. 웹툰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같은 느낌의 일반적인 기업체의 그런 컬러로 일하는 곳이 있을 테고 그렇죠. 아닌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녹음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은 이곳에서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딱 하나는 확실해요. 뭐요? 건강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건강. 그거 어디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네요. 작가분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작품이 휴제가 되고 그렇죠. PD는 건강하지 않으면 누군가 동료에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렇겠구나.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건강이다. 건강. 여러분.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회사 생활이 어려운 점 아니면 미리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점 중에 사실 이제껏 대답해 주신 내용 중에 되게 많이 곳곳에 숨어있는 대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애로사항의 마지막 점인 휴가 중에서도 확인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걸 감내할 수 있는가.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노동법상에서 유지하고 있는 하라고 하는 권고하고 있는 왜 이 시간 초과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랄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집에서도 일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달은 아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구글이 고맙고 구글이 굉장히 밉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꺼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웹툰 PD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집으로 가면 학생들한테 질문이 와요. 문자. 노예 외관업이 솔관업이 차이일 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어디든 똑같지 않을까. 신인 작가도 그렇고 신인 PD도 그렇고 어디든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정말 못 참아라는 것도 물론 만드셔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일 수 있어라고 하는 좀 태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그리고 이제 윗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신입 직원분들에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받아들인다는 게 주말에도 재컥재컥 답이 오고 물론 어떤 상사나 어떤 회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언젠가는 그게 곪아서 나는 왜 내 시간이 다 사라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PD 신입 출신인 PD는 주말마다 작가분들과 만나가지고 하하오 얘기하고 놀면서 작품을 같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본인의 캐릭터가 일과 잘 맞네요. 그렇네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거는 본인이 개척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분이 언제 피로감을 느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주말마다 동일 행사 가서 명함 뿌리고 다니는 비례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옳다 그르다나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케바케네요. 이 부분은 한국이 조금 더 선진국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이쪽으로 한 발짝만 더 가면 신자유주의적으로 네가 그렇게 잘했으니까 넌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어려운 얘기네요. 아까 애로사항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속한 회사의 입장과 본인이 담당하는 작가분에게 다른 태도로 대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고 어렵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제가 작가분에게 제 작가분과의 친분이나 작가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입장을 걸러서 전달해주는 게 궁극적으로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작가분들을 대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는 어쨌든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가치나 회사의 기준을 전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작가분들이 공포겠지만 더 이상 연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어렵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 웹툰 기업과 작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일 때 작가 편에 설 것인가 회사 편에 설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회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속해 있다면 회사에 속해 있으니 그랬을 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작가분이 최대한 긁히지 않는 선에서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애로상의 최고 레벨이에요. 애로상 중에 가장 큰 레벨. 그리고 현재 옆툰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통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업계 전체에 거대한 재난이 닥쳐서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업계 자체의 비극이 왜 비극이냐면 이 업계에 관련된 모든 만화인들이 다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거. 그렇죠. 일단 저는 거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속했는지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사실 뭐 담당자의 업무가 다 다르다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어떤 기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일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 PD님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만화의 담당자나 PD 쪽에도 관심이 좀 쏠리기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 많은 참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번 회화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뜬구름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약간의 가이드 대동연지도 프로젝트잖아요. 네. 농터뷰니까 약간의 가이드가 될 만한 지도를 하나 얼추 초벌 지도를 그렸다는 면에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고요. 어떻게 질문으로 가득한 홍쌤 네. 저 질문 굉장히 다 해결됐어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인터뷰가 있으면 정말 학생들을 지도하게도 너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강의의 과제의 방식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대단하다. 그 정도로 영향을 받으셨군요. 그 말씀 저는 약간 그 핀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그치 이런 방향이 훨씬 더 더 맞았겠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아 과제를 이런 식으로 받아봐도 학생들한테는 그 진로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했어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기업체는 우리를 계속 지켜봐오고 있었구나라고 그 적혀있는 네. 입사지원서를 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헐 이거 중요하다. 그렇죠. 아 이거 중요하다. 그 업체가 어떤 작품들로 어떻게 유명했는지 음 유명해졌는지 뭘로 힘을 얻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작품과 작가의 그 풀이 이 정도인데 요거를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그거는 약간 좀 심화학습이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마지막 팁을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두신다면 회사의 기본적으로 입사원서를 보는 게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겠지만 웹툰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웹툰 피디들 선배 피디들이 그걸 볼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아니다를 그걸로 판단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적어낸 내용이 실제 지식인지 아니면 구라인지 그 입사 지원서 통과 이래로 만들어진 약간의 허상인지는 면접 한 번만 진행해 보면 바로 바로는 아니죠. 얼추 파악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복붙 지원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봤어라고 무심한 듯 시크하지만 진지하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입사 지원서라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사람이 목마른 입장에서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하고 갑니다. 아무래도 뭐 현지 담당자 PD가 내가 받고 싶은 후임 이라는 맥락으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아주 중요하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엄청 길게 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들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롱톱이니까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막판에 혀가 좀 풀리네요. 아 갑자기 얘기 가면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아쉬운 그래요 마무리인데 뭐 일단 한번 더 오시죠 뭐 좋습니다. 담당자 특집 2탄 1탄 나가고 이 피드백도 올 거고 사람들의 반응이 올 거고 질문도 올 겁니다. 질문도 올 건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출연료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연풀이처럼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더 모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감히 질문을 받아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이죠. 당연하죠. 저도 뭐 이제 어떤 피드분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피드분들이 어떤 작가분들과 함께 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늘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만화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세계를 창조한 사람들은 작가분들이지만은 적어도 거기에 제가 획한 하나도 좀 긋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전에 단행본에는 판권의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판권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담당했던 작가분이 작품, 좋은 작품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 걸 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성과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그분과 다음 작품도 같이 하고 혹여 제가 몸으로 이동하게 돼도 그분과 같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그림은 초장부터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네요. 저의 직업 저의 주된 업무가 정리인데 이거 통으로 그대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피곤해 보이시면 작가님 아 그럴 때 피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때 원곡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즘에서 저희도 정리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모실 기회를 저는 노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육수를 살살 볼게요. 네. 잘 보세요. 잘 봐야지. 청양문화 산업단계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는 유튜브 웹툰스쿨의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작가 곁의 그분들 웹툰 PD에 대한 대동연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 만화가이종공이었고요. 전 옹란지였습니다. 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페퍼를